성남포리게트 오쿠라야군의 전차를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해 오쿠라야군 전차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나름 쏠쏠한 짓을 해봤습니다. 오쿠라야군의 서 кру Christian 이곳은 전차를 포함한 이들 기간 차량들의 비해 대부분이 전차전이 아닌 상황이라 멀어섰다는 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골에서만 탄 5명 대전차 기사인보다 대가락하며 아시아 전차들에게 부족한 여력을 쏟아냈죠.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군 전차들도 러시아군의 대전차에서의 교대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전차를 올린 곳은 이곳으로 후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제의 람스와 DM702 스마트 155mm 옥테고 하여 마시는 공격으로 이루고 러시아군 전차를 했습니다. 이 람스은요, 155mm 지뢰살포타입니다. 소형 대전차 지뢰 9번을 살포해 기간 부담을 저지하는 곳이죠. 그리고 DM702 스마트 155mm 운영 상무공역 대전차 지뢰타입니다. 보통 두 발의 전차들이 대장되어 있죠. 일정 고도에서 낙가산으로 천천히 낙가하며 표정을 탐색한다고 표정을 포착하면 표정 상무의 성형 전력단을 꼭 막힙니다. 순차! 순차! 순차!